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지도 않는데 경기도 홍보 영상을 자꾸만 만들고 있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경기도의 정책을 알리는 경기도 광고 홍보제에 내주신 수많은 영상들 중에 각각 장여상과 살맛나는 경기도의 비밀 우수상과 저희 지나간다 빨리 손 빌어라 대상을 수상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 넘게 제가 이 작품들을 평가하진 않을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첨언하는 것으로 유지하되 여러분들께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영상은 고탐정 살맛나는 경기도의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고탐정이라는 인물이 고탐정 경기도 속 수많은 동네의 평화를 책임진다 경기도의 수많은 동네들의 평화를 책임진다는데 탐정 혼자서 무슨 재주로 1만 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에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평화를 책임진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이 고탐정은 천리안 같은 눈으로 경기도를 지켜보다가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경기도민들이 너무 살맛나 한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잘 사는 게 왜 수상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탐정이 밝혀낸 이유는 제 말 들리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입니다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도민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질도 깔끔하고 나레이션도 좋습니다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데 의문점의 해결을 위해서 탐정이 등장한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은 너무 간단하고 편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원래 탐정이라는 직업은 남들이 잘 못 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직업일 텐데 말입니다 무난한 공익광고 한 편을 보는 느낌입니다 물론 공익광고급의 퀄리티도 아무나 뽑는 건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다만 조금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면 이 퀄리티 좋은 영상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두 번째 영상은 우수상을 받은 더 스토리 나잇이라는 영상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란 뜻이네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친구들이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대화가 중심이 되는 영상입니다 한 친구의 소원은 이런 것이고 나?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어? 아니 이게 왜 웃을 일이죠? 너무 당연하고 좋은 소원 아닙니까? 농담이고? 농담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농담이래? 다른 친구의 소원은 이것이라는군요 저는 특히 이 플래시백 부분이 좋았습니다 조명 없는 밤에 마스크를 끼고 촬영한 부분과 밝은 자영광을 받으면서 뛰어노는 친구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그랬다가 급격하게 현실로 복귀하는 이 연출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멀쩡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센스 있게 잘 썼습니다 저도 얼른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수많은 의료진들의 고생 덕분에 전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나마 조금 낫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답답해도 마스크는 꼭 하도록 합시다 두 친구의 대화에서 확장되는 스토리탈링과 무려진 분들도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해서 주제의식이 잘 드러난 연출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상은 대상을 받은 경기도 청정계곡의 세단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SNS를 이용한 라이브 장면으로만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이렇게 한 대의 카메라 화각만으로 이루어진 장면을 푸티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의 장르처럼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지만 원래는 저예산 공포 영화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요즘엔 다양한 종류의 소셜 네트워크로 라이브 컨텐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혼자 진행하는 푸티지 형식의 화면이 더욱 친숙합니다 또 이런 화면은 출연한 사람이 혼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이 영상은 김가영이라는 사람이 혼자 소셜 네트워크로 라이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컨셉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한 겁니다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먼저 누가 들어도 이상할 만한 상황들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 연달아 이어지니까 당연히 뭐야 이게 뭐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있어 라는 의문을 갖고 영상을 시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영상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난 상술들이 바로 경기도의 계곡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경기도의 계곡들을 점령하고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던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메타포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메타포는 잘못 사용하면 엉성하고 알아듣기 힘들어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경우는 직관적으로 와서 박히는 알아듣기 쉬운 좋은 메타포를 사용했군요 그냥 쉽게 쉽게 만든 것 같지만 만드는 사람이 꽤나 고민을 하고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점 짧은 영상이지만 어떻게 시청자의 관심을 붙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대상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거의 없다는 물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젊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한 말씀 드리죠 언제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